오늘은 한가지의 아주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제설작업을 하기 싫어하는 여자 공무원을 저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토대로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 제설작업을 하게 된 한 여성 공무원이 분노하는 글이 공개되어 논란이다. 라고 말하며 여성시대에 쓰여진 하나의 글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아 진짜 제설작업 지읍같다. 공무원 6년 했는데 지금까지 맨날 한남들만 제설작업하다가 이번 연도 들어온 신입 공무원 한남이 블라인드에 대놓고 왜 남자만 제설하냐고 저격해서 여자도 제설작업 참여하는데 진짜 남성성 죽은 남자들 어이없다. 아득바득 반반 웅행하는 거 지읍같아서 터뜨리고 싶다. 라는 글이 지상파 뉴스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분노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성시대의 수준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의 웃음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네요. 그리고 이 글은 아직도 여성시대에 남아있는데 여시 글이 뉴스에 나왔다 나도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 여시 뉴스에 떴는데 시발 고소 가능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무슨 무슨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나. 이 글을 작성한 공무원 여자는 반성하는 태도 하나 보이지 않고 여시 눈팅하는 사람들 5조 5억 명이네 글 퍼가던가 어쩌라고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날리면서 자신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죠. 역시 인권운동가라 그럴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그쪽 수준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본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사 역시도 여성시대에 올라오게 되었고 우리 여성들께서는 군인들 제설작업하라고 군대 간 거 호봉으로 쳐주는데 돈 뱉어내라.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이런 제설작업도 안 하려면 뭐 하려고 남자들 제설이나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정상인이라면 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믿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진실인 게 직원 제설하러 조기 출근 연락 왔다. 타팀들은 남자들만 가는데 우리 남팀장은 여자도 보내는 것 지읏 같다. 라는 식으로 대놓고 남자만 제설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여자를 보실 수 있고 군인들 제초 제설작업 안 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쟤네 진짜 뭐해 군캠프 가서 닭 시켜먹고 폰겜하고 주식 도박하고 그러는 게 다네. 전쟁 때는 눈 안 내리나 제설작업 안 할 거면 군대 왜 가 그럼. 군인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까워 제설작업도 안 할 거면. 이라는 말을 하는 이 인간들의 진심발언이 보이십니까. 제설 당연히 군인들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 여시들 여기 있어 폭설 때문에 죽고 싶다 씨바 군인 새끼들은 뭐 하나 몰라. 한남들 쓸모없이 밥충내지 말고 눈이나 치우징. 이라고 말하는 그녀들의 아기가 보이시나요. 남자들만 제설을 하는 게 억울하다는 공무원의 하소연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차하고 쪼잔해진다라는 식으로 동일임금동일로동을 주장하는 남성들을 쪼잔하다 말하는 여성들. 첫 댓글과 그 다음 댓글이 징징거리는 남자들이라고 말하는 여성들. 남자만 제설시키는 이유가 빙판에 미끄러 넘어지고 코 깨지라는 깊은 뜻 몰라. 병가내고 쉬라는 거잖아 이왕 다친 김에 죽어도 좋고. 나는 그녀들의 아기가 혹시 조작같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그쪽 인간들이 그렇게나 찬양하는 fm리스트들의 현실입니다. 그녀들은 처음부터 인권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으며 권리만 누리려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만 가득할 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폭로한 여성시대의 음스판 아기가 지상파 뉴스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중도를 지키는 수많은 정상인들에게 fm이라는 여자들이 어떤 인간인지 속내를 보였으니 말입니다. 새해에도 fm이라는 인간들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은희가 되겠습니다.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 잔뜩 해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영상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아 그러니까 고소하려는 죄목이 여성시대 글을 퍼갔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시겠다고요?